오늘 밤에서 힙합뉴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걸 좀 안 쓸 거 같은데?! 은이 미국에서 오고를 위해서 집중alt has a 나락 그걸로 이게 더 이쁘다 보니까 그게 더 이쁘는거죠? 근데 왜 그래? 잠시 비는게 오면 정신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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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흘려 그러네 앞에 봐 앞에 누구면 이런 데서 안 팔지 정신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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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너무 맛있어? 좀 섞어? 토고기 묶은 맛인데 그러니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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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윙윙은 육개장 맛인데 약간 냄새는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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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고기 제일 에피소를 에피소드 리마켓 카카오톡의 카카오 아 뜨거워! 버블티 지금 몇 잔째시죠? 지금 여섯 잔째 팔리고 있습니다. 제일 맛있었던 데는 어딘가요? 그래도 아무래도 타이거가.. 나는 코코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? 코코 한잔 하세요. 와 여기 예쁘다. 여기서 사자. 선물용을? 우린 괜히 너무 아무거나 막 산 것 같지 않아? 이거 뭐야? 우와. 너 이거 이런 줄 아냐? 그래. 한국어가 있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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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 막 만드는 것도 있대 책 만들기? 왜? 이거 오빠가 그때 같이 봤잖아 바로 이것! 바로 이것이다 오늘 똑같네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얘네는 가격이 써있는데? 이거 5,800? 이거 뭐야 이거 9,800 아니야 돈 돈은 90만원? 여기 그냥 50만원 사다가? 어 그런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나씩 사갖고 비싼네 너도 몰라요 근데 난 저렇게 예쁘게 만들 자신이 없어 이렇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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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다 강아지도 데리고 와도 되나봐 아기 살리는 게 많네 이런 거 진짜 귀엽잖아 근데 글씨를 많이 안 써서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못 사겠어 이쁘다 되게 종류별로 많다 다양하다 진짜 이쁘다 여기 좀 동물 그런 거야? 근데 비쌀 거 같아 되게 비쌀 거 같은데? 뱃수함 같아 생긴 게 너무 예쁘지? 귀엽지? 귀엽다 일단 단무지 올려먹으면 맛있겠다 네네 치킨이라니 한국 노래 나와 10분에 10분 기다리세요 5개짜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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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5개짜리? 고작 예 한번 올릴까? ambling 하나 하나 더 준다고? 그런거 오이김치 맛이야. 하나도 안 스파이시. 근데 되게 느끼하다. 기름기름.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먹어봐. 이런데 처음 봐. 나도 이런데 처음 봐. 우리 카페야? 응. 응. 이런데 처음 봐. 역시 카페야? 나 데려갈 걸 그랬어. 그때 그거? 근데 그것도 이쁘긴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. 너무 맛있어. 기분 좋으니? 응. 기분 좋으니? 응. 기분 좋으니? 응. 근데 이제 너무 잘 나왔어. 저는 이 날씨가 더 잘 나왔어. 잘 나왔어? 진짜 이상하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진짜 이상해. 진짜 눕힌 높다 그치? 진짜 무섭다 빨리 들어가 이거 진짜 무섭다 여기가 리얼이네 근데 좀 무섭다 그치? 아 멋있다 들어와서 진짜 무섭다 비가 내려가는 느낌 아니 어 그거 빨간색이 맛있는 거 같은데 다른 거는 뭐지? 다른 건 모르겠어 지금 빨간색이 이게 비프 핫포트 비프 이거? 소고기는 배신 안 하잖아 배신 안 하면 어떡하지? 배신 안 하면 어떡하지 아 이거야? 근데 어제 그게 저거 온 거 이거 그게 너무 그렇고 아 숟갈이 숟갈이 잘 세기는 숟갈이 잘 세기는 그래 근데 여기 삼각이 카레 뭐 이런 이거 들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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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이 뭔가 맛을 주는 거 같은데 내가 이거 좀 마지막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김치 고추 계란에 계란에 뭔데? 모르겠다 응 예뻐라 타이완이 이예요 하나 김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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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 sand 곱창에 요리할 정도로 고정할수 나가는 에스코 Quran 자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이게 확실히 오리지널이라고 하시네. 야 김치 또 물에 씻었냐? 아니... 김치 또 물에 씻었냐? 살고 씻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